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은 안산다 하면서도 살고 싶은 곳이며 공원, 호수, 바다가 보이고 산업활동이 활발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산업도시 또 풍요로운 농어촌입니다.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안산시티투어 해설사의 안내로 탄도 누해섬,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호수 둘레길, 바다향기, 수목원과 상상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이동, 보행보수는 16,418보이며 안산중앙역에서 버스로 출발, 회기, 보행 및 버스 이동거리는 75km였습니다. 무료인 구독을 한번만 꼭 부탁드리며 격려의 댓글은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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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lso here buy me a new pretty cat To wear at my wedding next Monday morning Next Monday night when I go to my bed And I turn round to the man that I've wed Around his middle, my two arms are clean And I reach to my soul It was Monday morning 부족한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